하아... 왜 개인가 있어? 라니네 라니 그죠? 꽤 먼 거리거든요 꽤 먼 거리인데 왜 개가 있나 했어 쇠파트인 줄 알았어 쇠파트 아까는 꿩도 막 날라 당기더라고 꽝 꽝 꽝 꽝 꽝도 날라 다니던지 이번에는 이제 왜 자꾸 뭘 핥아먹어 뭘 먹을까? 풀 뜯어먹는건지 뭔지 일단 계속 찍어볼게요 아 나 첼로 지금 힘들다 들고 있을라니까 최대 확대구나 10배 10배 확대에요 잘 안보이 있을 겁니다 이것도 어 봤다 봤다 나는 못 봤어 계속 먹고있네 이 자식이 기랑 가운데에서 그거 계속 찍어볼게요 이렇게라도 해서 먹고살해야지 나도 유튜번데 이제 날 봤어 이제 이제 날 봤어 근데도 이 자식이 일단 우리 첼로부터 내려놓고 잠시만요 첼로를 내가 어디갔어 들고 있을라 하니까 아 힘들어 아니 TV만 한번 보고 난 안봐 내가 멀리서 이렇게 내가 새총으로 쐈으면 어떻게 하려고 날 안보고 날 안보고서 계속 이러고 있네요 어우 저건 또 뭐냐 하늘에 뭐가 막 날라가요 어 몇줄이야 이게 엄마 오 저들 봐라 어 또 날아가네 야 이거 뭐야 이렇게 쫙 줄지어서 막 날아가네 아 오늘 영상 각도 뽑았다 쫙 날아가는거 보이세요 이렇게 어 야 새들이 그냥 일렬로다가 쫙 이렇게 날아가네 이렇게 좀 더 확대해 볼까요 아 요새 뭐 영상 찍을 것도 없는데 이런거나 찍어야지 뭐 자 새입니다 새 일렬로 그냥 쫙 날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두줄로 날아갔어 아까도 한번 날아가고 두번째 어디로 가나요 어디로 가네 근데 쟤는 아직도 저러고 있네 영상 꺼내야 되니까 뒤만 쳐다보지 말고 나를 보라고 나 나 봐봐 야 야 라니 라니씨 야 아이 고여사 이씨 고양 미쓰고 어이 고 미쓰고 고 란히양 란히씨 어이 고씨 여자가 아닌가봐 고형 고형 미스터 고 이 새끼가 이 새끼가 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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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말고 여기 임마 새끼야 뒤가 아니라 옆이라고 야 여기여기 여기여기 나 이 자식이 사람이 귀를 먹었나봐 그럼 귀가 안들리나봐요 또 너 귀먹었어? 야 야 나 무시하는건가 그건 아니겠지 내가 그정도는 아니니까 야 엄마 어이 참 아 기가 막히네 고라니한테 완전 무시당한 기분이네 야 야 안들리나봐요 에이 많이 먹고 잘 살아라 그래 또 금강인데 에 많이 먹고 그래 잘해라 오늘 면허 시험장 갔다왔어요 배운건 없구요 아 아 그래 일종 보통 이거 아 떨어질것 같아요 에이 끊겠습니다